남도 스페인대서 마늘 예약 판매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 상품. 남도 스페인대서 마늘 예약 판매 판매합니다. 장아찌용 미건조 상품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은 마늘 장아찌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각종 성인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마늘 장아찌는 잘 담가 놓으면 1년 내내 아삭하고 감칠맛나는 밥상의 감초로 고기요리와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반찬입니다. 판매가격 10kg 59,000원 무료배송 20kg 99,000원 무료배송 남도 스페인대서 마늘 예약 판매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